동두천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3일 신시가지 코스모스 공원에서 영유아 및 초등학생, 학부모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새싹과학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새싹과학축제는 관내 아동들이 체험을 통해 과학의 친숙함을 느끼고 관심을 갖는 기회로 삼고자 기획됐으며 코스모스가 만개한 행사장을 찾는 가족들은 가을의 정치 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세창시장은 새싹과학축제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격려했습니다.